출근 안 해? 표시야? 으이구,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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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이구 신청의 팀장님! 야, 인터뷰가 먼저라더니 연애가 먼저네요 딱딱 딱딱 소장님한테는 이렇게 딱딱하게 굴어놓고 부장님한테는 출렁출렁 부들부들 에이, 완전히 그 그 순한 맛이잖아요 어? 저한테는요 너는 사람을 너무 믿는다 감사실에서 나가라 해놓고 아이고 팀장님은 그래도 되는 겁니까? 진짜 팀장님! 진짜 팀장님! 아이고, 보니까 그냥 사랑꾼이잖아요 근데 저도 아, 아, 아 저도 사랑해주세요 어? 어? 제발요 어은 아